혜은아, 밥 다 됐어, 어떡해? 밥 됐다, 밥 됐다. 아, 잘 됐다, 잘 됐다. 아, 잘 됐다, 잘 됐다. 믿어도 돼? 봐봐, 봐봐. 너무 느낌 있다. 느낌 있어. 두 분이 먼저 얼른. 이 옷은 식사하는 데에. 언니, 내가 알아서 올게. 언니랑 온다고 해서 봄의 향연이야. 그렇다. 오늘 밥상의 이름이? 어우, 좋은데? 빨리 안 비벼져서 애 같아. 오늘 하루 종일 애 같아. 오늘 많은데?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 마니까. 먹어봐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야, 혜은이가 생전에 처음으로 한 밥인데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나 놀리는 것 같은데. 아니야, 진짜 맛있어. 잘 됐어. 비벼서 먹어. 진짜 맛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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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. 야, 진짜 이거 최고다. 난 저것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. 뭐? 이거? 이거, 이거. 먹어봐. 이거? 이거, 이거. 먹어봐. 또 이거 굴비. 굴비도. 굴비도 먹어봐야지. 응. 어머, 진짜 뚱뚱하다. 나 진짜 맛있게 못 자르는데, 엄마? 그렇지,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. 그렇지? 우리 엄마는 잔칫집에 가면 콘센터를 이렇게 다 줘 뜨더라. 너무 괜찮다. 엄마도 약간 그렇게. 너무 괜찮다. 그렇게 해야지, 남들 먹는다고. 오, 지금 간이 짭조름을. 너무 맛있어. 우와. 어우. 배가 부른 게 억울하다. 치슈 없나요? 배가 부르지, 엄마. 응. 안 불러? 부르지만 어떡하니. 그러니까 맛있지, 근데. 응. 못 당했겠어, 맛있어서. 그냥 음악만 먹으면 배가 불러 죽겠는데. 맛있는 건 너무 많고. 그러니까. 응. 오빠님. 그러니까 어디 지금 먹고 16시간 후에 먹으면 되는 거야. 응, 크림 먹는 거야, 언니. 먹는 거 안 되잖아. 응, 그런 거야? 18시간이야, 16. 16. 16? 지금이 몇 시야? 5시 46분. 아, 큰일 났네. 오늘, 이거 어떡하지? 왜? 나 간헐적 자식이 5시 46분. 아니, 언니. 그럼 가면 몇 시에 먹을까? 몰라. 아니, 내가 지금 배꼽시계가 이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길래. 지금 5시가 넘어야 이 배가 나오는데, 그랬거든. 이 배꼽시계가 왜 나오지? 5시가 넘었구나. 그거만 지켜면 돼, 몇 시에 먹고는 상관없어. 잠시 너무 늦게 먹으면 잠 잘 때 힘들다, 이 말이에요. 맞아. 젊었을 때도 잘 때 막 그렇게 위로하고 자. 내일 아침에 만두 먹을까? 내일 아침에 뭐 떡볶이 뭐. 뭐 먹을까? 막 그 생각을 하고 자는 거야. 맞아. 고구만 넘기면 돼. 엄마 그런 생각 아닐지, 어렸을 때. 난 많이 했어. 고생 많네. 그냥 먹었잖아. 내가 기억이 나, 엄마는. 어느 순간부터 관리를 하더라고. 고생 많아. 고생 많아.